uuhhhhhh uuhhhhh棒 maknusuliya maknusuliya by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ll 반갑습니다 애도다지 입니다 아 오늘 할 것은 뭐야 이미 진행이 오늘 할 것은 오버워치고요 오랜만에 빠다로 돌아왔습니다 고작 두 영상밖에 안했지만 이미 진행된 경기에 들어왔네요 오늘은 제가 제니아타로 하겠습니다 제니아타도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해봤는데 제가 다른 팀원들을 힐 해주는 게 고난이도예요 어 여기 조금만 보자 봐 조금만 보자 봐 힐 해주기 아 진짜 내 힘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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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봐 죽는다 같이 굉장히 가장 원래 어 그래 다 죽고 있다 다 죽어 있어 우리팀 힐러 못하나 나만 안해 여기 힐 여기 힐 해 힐러는 알아서 하니까 꼭 짚어내 뭐길래 왜 한박이 죽는 거야 누구였길래 오케이 어어 우와 아 나 죽겠다 우와 얘한테 어우 제자다 화물이 뭐야 화물이 화물이 뭐야 아 아니 뭐 구슬이 예 어우 나 진짜 내가 개못하네 이거 안녕하세요 마스티 언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힐 줄테니까 앞으로 가세요 파라야 여기 힐 야야 야야야 쟤 누구야 리퍼지 리퍼지 조금만 어떻게 봐 여기 나도 더 하지마 잘가 오케이 내 첫킬 나이스 오오 쯔쯔쯔쯔쯔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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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나 안맞아 흐흐흐흐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우 아 쟤 얘는 얘는 잠시만 바스티가 어딨어 얘는 왜 안 움직이냐 얘 앞으로 좀 갔잖아 왜 안 움직이고 그래 으흠 진행 이미 진행중인 경기에 내가 참의를 했지 오케이 저사람 힐을 했고 이사람도 한번 확인해보죠 야야 리퍼야 조금만 어떻게 봐 오 내가 맞췄네 안맞은거 같은데 조금만 어떻게 봐 오케이 힐 저기야 있냐 내가 못잡았지만 일도 오케이 잘했어 암을 옮기는게 중요해 흐흐흐흐흐 으어어 아하하 어 바스티는 죽어서 오케이 오늘 겐지 꾸준히 버틴다 아 이거 준비됐다고 알려주고 나는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이쪽은 어떻게봐 나 이거 궁상해줘야돼 진짜 죽었다 아야야야야야 걱정마 걱정마 난 너 죽여줄게 오케이 잘가 너 라인 잡았어 뭐야 우리도 한 명 나간 사람 아니 난 나갈게 너는 잘 줘 이러는거야 저 어이없는 녀석이네 얼른 가자 빨리 조금만 얻어봐 리퍼야 오케이 여기 힐 어우 야 됐다 날개 났어 너무하네 누가 안 죽었어 어쩔수 으응 으응 흐흐흯 흫 나 힐러맞아 나 이거 궁극하고 있는데 계속 스승 대 스승이다 니가 대신 죽여 나라대 이동시켜야지 모여봐 저기서 싸우지 말고 빨리 가자 누구 들어왔어? 오 다행이다 이분이 어디야? 아 저자라 뭐냐 음 불안한데 어 왜 잘가 웬스턴 어우 야 왜 이렇게 많아 이쪽에 아아 어우 이거 진짜 치열한데 이건 우와 설마 나 이거 빠져서 진다니 좀 우리 쪽 공격하기 방해하지 왜 곱 빽 흐흫 이동 안하면 나 진짜 공 상하질 수 밖에 없다 살마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안죽어 나 이러는 동안 안죽어 으아 던진이 안나 으아 와 잔소리 좀 해야 되겠는데 야 으흐흐흫 오우 야 감이 아아하하 어우 쟨 자잘했네 다행이다 빨리 앞서 가 빨리 앞으로 빨리 앞으로 가 나도 원래 갈테니까 앞으로 가 너네 진짜 흘려? 으아 잘 다행이다 오케이 아 이쪽에 힐팩 하나 있는 줄 알았다 이만 힐팩 저기 뒤에 있어 오케이 됐다 휴 자 가자 흘러윤 흐흐흐흐흐 호 R 잘했 오오오옹 어우 펀치 엑 아니 더 때리려 embar tensions 와,. 패배했네 플레이오프게임 한 두명 어 이게 나올 만하네 음 뭐 내가 제일 잘했네 우와 와 8평 잘했다는거네 특이하네 예에에에에 34레벨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왜 저번에 했던 계정과 다른겁니다 뭐 어차피 별다른건 없잖아요 재밌게 게임하는거 재밌게 게임하는거 밖에 없잖아 응 이번엔 뭐랄까 얘랄까 나 얘 못하.. 저 정크랩 못하지만 한번 유튜브를 하면서 배워보는거 더 괜찮은 생각 같아요 오 아 저 부서진 잔애네 오케이 넌 저리가 아하 오케이 뭐 내가 죽이진 않았네 여기있자 여기있자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아 안걸렸어 거부야 내가 잘못 갖다놨잖아 아 아이 왜 안옹겨져 제대로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보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으쨰 하하 약올랐겠다 오케이 찾았네 이번판은 정크랩을 해봅시다 얼마나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크랩 해본적이 없어요 아 아 저 솔직히 말해서는 녹화할 때 해본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엄청 죽기만 했거든요 아 이번엔 잘하려나 힐러없다고 좀 조합맞춰봐 전파나 못됐잖아 너네가 좀 조합맞춰봐 음 음 음 여기 갑시다 좋아 안맞추는거 음 힐러 한명 핑크 한명 애가 만약에 음 만약에 그냥 아무 캐릭터 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후효 으흠 으흠 어디쯤에다 이거 덫을 놔두기 좋을까 요즘 사람들이 덫에 걸리긴하나 됐죠 오케이 얼른 가자 으흠 어 뭐야 아니 뭐야 나 폭탄 두명 설치했잖아 렛츠야 도망가 오 렛츠야 한데도 안맞는거 도망가 도망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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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말고 메이를 싫어하는 사람 저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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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가 얼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으흠 전 특히 시메타라를 엄청 싫어하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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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샴트 어 제발 메이 죽여줘 오케이 잘했어 아이 낭비만하게 못오게 일단 꺼내놔 어디쯤에 죽었어 저쪽 주변에있다 오케이 기다리고 더 줄어볼게 앗 너 피했냐? 오케이 아야 오 뭐야 어부지리로 여기 어떻게 올라왔대? 여기 밑에 힐팩 있는데 우와 들키뻔 오케이 들키지않고 힐팩 잘가 오케이 첫킬 됐다 점프 점프 힐 먹고 어 잠깐만 이거 소프라 해킹같구나 빨리 먹지 오케이 오케이 오 뭔일? 웬일 폭탄으로 한 명 죽였죠 웬일 폭탄으로 한 명 죽였죠 웬일 폭탄으로 한 명 죽였죠 그냥 보자 아 아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근데 아 근데 소울에서도 진압할 수 우리팀은 진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얼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오케이 얼른 갑시다 아 내가 설치한게 아직도 있네 여기 자아 아 왜 안맞냐 내가 쏘는거 왜 안맞냐 적은 으하ễ 흠 어 나 궁 너무 안차하냐 이거 없는거cendo 뭐야 웨오오오오오오옷 뭐해야지 어 보호막으로 막아버릴 애는 없으니깐 이게 다닌다 오케이 잘가 음 저도 이제 슬슬 킬 몇돈 하고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이 뭐 벽이 막 오우 오케이 이겼다아 아 저 궁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겨버렸네 얼마나 잘했나 보자 1명 2명 3명까지 아 3명은 아니다 음 잘했네 음 저장도 편이지 아 저 상대편 나가 우리편 남아있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자 여러분 여기 오버워치에 여기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한 이정도만 하고 다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개씩 한개씩 한번 지고 한번 이기고 그냥 골고루 봅시다 오버워치 이거 오버워치에서 다시 보기가 있다는게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얼마전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내가 수비팀이었나 아 처음에는 제가 없었어요 여기에 아 처음에는 제가 없었어요 여기에 진행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왜 안오냐 오케이 가보자 저쪽에 왜 다섯명 밖에 없어 아 맞아 내가 공격 아 내가 어느 팀이었는지 헷갈리네 공격팀이었지 내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 이후로부터 아 시작하고 얼마 안됐을때 제가 들어왔거든요 어 나 왜 정지했대 오케이 한번 이쯤에서 자리잡아보자 오케이 이쯤 자리잡게 이쯤 자리 이쯤 어디에요? 자리 좋죠? 봅시다 음 시작 이미 결과는 알고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1분 있다가 들어올거에요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거 수비팀 팀원은 팀원 수비팀은 이쪽에서 수비라고 했고 그리고 빨간색이 네 공격하는 팀 쪽입니다 오 라이더하르트 디바를 그냥 부숴버리고만 합니다 디바의 메카를 부숴버리고만 합니다 근데 오 송와나한테 죽네 송와나한테 죽네 이런 일 처음 보나 오케이 아직 안들어왔지 나 아직 안들어왔다 오케이 현재 잘 밀고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 밀었어요 오? 오 죽었네 오케이 오? 오? 어딨어? 아이 왜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오? 어 저 이제 들어왔어요 저기 여기 NG1205 저기 야 어디있지 나 저 어디있지 요기에다 여기 있다 여기에다 죽나. 그게 좀 헷갈려. 화물, 화물 근처에서 이 카메라를 놔두시다. 너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어지럽잖아요. 아 저 여깄네요. 죽나요? 으악. 아 여기 쓰라지가 봐라. 안녕하세요. 원래 쟤냐다 바지가 그렇게 컸나. 아 솔져 마구마구 쏘네. 아 여기서 잠시 이쪽으로 전진하네. 이쯤? 솔져 궁 사용합니다. 한명 죽었어요. 한명 죽었는데. 아 한명만 죽이고 마네. 겐지가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겐지 죽었어요. 나 다행이네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거 화물 쪽으로 다시 밀고 왔어요. 와아! 떠준거야. 어 죄송해요. 저 방금 땅속 파고 들어갔네. 어떻게 되나요? 지형 아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이렇게. 이렇게 한 이쯤. 너무 넓나? 오. 여기 모이라 라인할트를 죽여버릴거에요 아 여기 진짜 아.. 제즈터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너무 귀엽다 예 여기 도와주러 왔죠 제가 죽여버리나 내가 어 내가 죽여버렸다 예예 으흐흐흠 아 안돼 우리 악원 죽었어 겐지가 두명을 죽여버립니다 공으로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오 위도메이커 죽였습니다 자 티미는 체크포인트 하나 도달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 아니네요 버티고 죽었어요 구슬봐 제니아타의 구슬 예쁘대 생각보다 생긴게 쏠저 죽나요 안죽어요 버티고있네요 이제 화물 들고 카메라 이거 맞추는게 왜이렇게 어려울줄이야 오 여기 안에서 리퍼 죽나요 리퍼 버티고 나갑니다 오 쏠저는 저한테 죽고만 오케이 다행이다 저도 좀 죽였네요 다행이네요 저 얼마나 죽였는지 못봤거든요 어? 아 안돼 오케이 안돼 안돼 이럴수 죄송합니다 저 실수했어요 엄청 옮겨야되요 죄송해요 아 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저 진짜 아 내가 뭐하나 눌렀는데 다시 처음으로 갔어 아 아 한 얼마정도 옮기면 되지? 한 3분? 아 진짜 어차피 여러분 지는거 모두 다 알잖아요 저 저희가 지는거 음 얼마까지 왔나 아니아니야 아직 훨씬 남았어 아니야 저기 움직이지도 않았어 어디야? 화물 어디야? 화물 어디야? 화물 어디야? 화물 왜 움직이지도 않아? 화물이 안 움직여 뒤로가 화물이 앞으로 움직인다 또 왜 왜 안 움직여? 오케이 한 거의 다 왔어요 죄송해요 오케이 됐다 이쯤이에요 이쯤이야 오케이 어 여기다 오케이 여기서 뭐 누르면 안 돼 뭐 누르면 안 돼? 제가 뭐 실수로 인상만 눌러가지고 아 제니한테 둥둥 떠자니까 나도 그렇게 둥둥 떠자니까 싶다 어떻게 되나 라인 백 백 어 여기선 제가 화물 끌고 오다가 죽고 말이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 겐지가 혼자 왔어요 겐지가 앞으로 왔는데 벽으로 피해버립니다 피가 없어서 벽으로 피해버리고 어 피 엄청 없다 이제 어 겐지 겐지님 피해야 돼요 어 림퍼 림퍼도 피 엄청 없어요 지금 서로 피 없고 어 오케이 모이라가 최고 맘미라 정지를 해버렸네 이번엔 어 여기 라인이 위에서 기습하려나요 라인 라인 아르테카 위에서 기습하려나요 아니네요 여기 파라와 여기 파라와 교전을 버리고 그래 나는 어디 어 죽나요 어 나 여기서 궁상했네 저 벌써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 아 저희 한 이쯤까지 움직이고 졌죠 다 죽었네 예 한 이쯤 다 죽은거야 아 아 다 죽었나 오케이 이쯤이야 이쯤 이쯤 최근 보인다 아님 나 안 죽었나 여기서 뭐 또 실수를 들으면 저 처음으로 가지고 또 고생해야 돼요 아 또 아 여기서 한명이 나간 상태네요 그래서 불리한 상태에요 이거 디바 돌진합니다 뒤에서 막고있죠 와 버악 버악 흐흐흐흐흐흐 아 쓰러진 모습 으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어 어 버텠네 살았다 어 이 사람 어 이 사람 저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빨리 죽이세요 아니네 끝까지 버티네 아 나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네 아 잠깐만 좀 위로 올라갈게요 아 왜 계속 미드로 내려오게 되는거지 빨간색이 제가 있던 팀이에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니? 너무 어두워서 얼굴도 못봐. 이쪽으로 왔네. 저기 내가 앞에 있어요. 윈스턴 제가 죽인걸로 이렇게 가는.. 아니네. 쏠쥬.. 쏠쥬한테.. 다 우리팀 몰살했어요? 우리팀 어딨어요? 여기있네요? 어..잠만.. 맥크릭 궁소리 때문에 이렇게 웅크린거 봐라. 어딨어 맥크릭? 어? 얘 누구야? 어..얘 우리편 아니야. 아니 쟤 우리편이었어. 아 왜 계속 빨간색이 했고 파란색이 헷갈려 하는거.. 어 죽어! 안돼! 내가 왜 죽어 이러는거지? 아까 겐지궁이 이쯤에서 나왔죠? 여기서 전진안하고 좀 머물러고 있죠? 다시 부하했어요. 죽겠네.. 으아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힘쓰다 어디가? 건방아나가니? 어.. 우리 전진해야되는데 전진 안 나가고 있어요. 야아오.. 좋다 저기 웅크린 것 봐. 이거 뭐지? 어.. 궁 써서 생존했죠? 겨우.. 그리고 겐지가 한 명만 죽였어. 어? 어어.. 어.. 진짜 쏠드 데뷔 또 죽었네? 또 죽었어. 속도 빠르게 할까요? 속도 몇가지 돼? 아..속도 2 억허헣 르르르르헣 르르르르헣 움직여 버라 르르륵 어허헣 와우.. 여기 날.. 날 죽여버린 것 바라졌. 워스터.. 오케 갑시다. 르르르르블 흐흐흐흐흫 아 움직이는것 봐 너무.. 와..여기.. 어... 우리에 좀 학살하고 앞으로 가네? 아 여기서 제가 저기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왔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한번 여기 방금 저 정크래스를 했던 것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걱정하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속도를 2.0으로 해놓을 테니까 2.0 2.0으로 해놨어 빨리 온다 저기 우르르 저기 여기다 갑시다 저기 난 티아워 여기 경기 시작한 걸 알고 있죠 여기 저희 팀 솜브라는 당했고요 저는 솔저의 로켓한테 당했고 그리고 얘너들이 앞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 몇 명이 포위당했는데 죽고 말고 디바도 죽고도 안갑니다 우리팀 위더가 맥그레이를 죽였고요 맥그레이를 죽였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쳐있어요 솜브라가 2명이나 컷했어요 더블킬 여기는 꽤 안전해 보이네 어? 여기에 있어 솔저 여기 있다 와 저는 여기 놀라서 힐 먹으러 왔죠 한 이쯤에서 내가 당했던 것 같은데 안 당했네 아니 당하기 직전이다 오오 내 첫 킬이다 저기 오오오오 와 또 킬했다 수비 잘하고 있죠 우리팀 저희팀 수비 잘하고 있어요 오오오 오오오 오케이 땡큐요 아 저 이거 매일 진짜 죽이는게 만만해 만만치 않아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저 어딨어요? 저 여깄네요 뭐야 안 죽었지 vombo 네 솔더를 상징하다가 저 죽고 말았어요 아 다행이다 안 잘린 거예요 심각한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 어 당해냈네 벌써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한 10초밖에 안 남았죠 이거 2배속이니까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났다 팀원 승 우리팀은 이겼죠? 와 아 이거 다시 보기 재밌었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진짜 특히 제가 죽는 모습이 진짜 죽는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제발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자 안들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